지금은 마스크 원단을 돌아가려고 합니다. 얘가 지금 먹색이에요. 근데 저는 이 색이 더 예쁠 것 같아, 아예 검정보다는. 지금은 마스크 샘플이 나왔다고 해서 보러 가려고요 어떻게 나왔을지 기대가 돼요 너무 보이나 근데 위에는? 난 아래가 난 거 같은데 그러니까 아래가 난 거 필터를 이제 이 안에다 사서들 끼워 있게끔 하는 거고 사실 안 끼워도 되기는 해 근데 혹시 몰라 이 사이즈가 더 나을 거예요 얘는 너무 받쳐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썼거든? 네 그냥 무작이 돼도 얼굴이 워낙 작아서 따님이 아 그거 안 올 텐데 이제 하는지? 이거 이제 한 장씩 습자재에다가 쌓으려고 합니다 3분의 1으로 해도 되겠는데 안 되나? 3분의 1으로 해도 되겠는데 안 되나? 2분의 1으로 안 되겠는데 안 되나? 안 되나? 2분의 2으로 안 되나? 2분의 2으로 안 되나? 3분의 1으로 안 되나? 3분의 2으로 안 되나? 이제 주노 등원시키러 가려고요 오늘은 삼청동 오솔로 티하우스에서 디자이너랑 미팅이 있어서 여기에 왔습니다 역시 삼청동은 언제 와도 예쁜 것 같아요 다이어트 주중 지금 저희는 미팅을 하러 갑니다 이렇게 야밤에 그건 마실까 우리? 일단 난 맥주 그렇죠 맥주죠 테라 맛있죠? 오비라거를 마시고 오비비아 괜찮은 것 같아요 시부거리 일단 그럼 우리 클래식한 거로 나가자 그렇죠 어니언 아니면 오리즌 아니면 볶은 고추 아니 왜 물어봤어요? 파랑한 거 아니야? 오징어? 맞아 오빠 어때 먹을래? 저 오징어 왠지 삼색 오징어 미팅 장소로 가는 게 흔하지 않은 럭셔리아 반가워요 저요 무사의 자학은 이제 끝난 거야 저희는 그래서 이번에 마스크 그거 다 주려고 제작했어요 천으로 된 건데 필터를 넣어서 쓸 수 있는 저 보여드릴까요? 지금 이제 저희는 노션을 활용해서 회사를 관리하는 걸 배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짜잔 음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딱딱딱 이쁘죠 아주 이쁜 것 같아요 이번 포스터 맘에 듭니다 그럼 이제 이 포스터를 어떻게 해야 되죠? 그 다음에 홍보를 해야 되는 거죠? 인스타용도 만들고 해야 됩니다 그럼 전단지는 일단 끝났습니다 박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해야 될 건 뭐죠? 홈페이지 그죠? 네 네 프로그램북 정리 일단 하고 저희의 대표이자 악보계도 같이 하시고 계십니다 좋네요 잔미엘 전문가이자 악보계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빌전문 박유라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악보계를 하려고 해요 이거를 스캔을 해서 다 보내줘야 돼요 그래야지 연주자들이 미리 악보 보고 팔도 정하고 연습을 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스캔을 뜨겠습니다 지금 발트 앙상부의 멤버 중 한 명이 연주 리허설이 있다고 해서 지금 예술의 전당에 왔어요 연주 리허설이 왜 이렇게 늦게 오셨죠? 굉장히 부지런하시네요 오늘 저희가 연주할 공간입니다 연주 리허설이 연주 리허설이 연주 리허설이 연주 리허설이 연주 리허설이 연주 리허설 연주 리허설이 연주 리허설이 아… 다필 스캐줄 좀 힘들었죠? 트리오 곡은 처음이어서 지금 사진 찍으려고요. 저는 이제 대표님의 지시하에 저 포스터를 이제 붙이러 갑니다. 대표님이 오늘은 꼭 해야 된다고 하셔서 포스터랑 전단지를 나눠주러 갑니다. 오늘 저를 도와주실 저의 드라이버 일 드라이버십니다. 드라이버 용기가 한 번쯤에 받은 후에 그 후에 열일 하시는 악장 겸 악보개 총 총 총 총 총 총 총 총 총 왓츠님 한 두 가지 이상씩 있어요. 여기 찍으시죠? 이렇게 그만 이상하지? 싫어 어디서 싫어. 아 싫어? 치 싫어? 더 크게 봐야지. 이거 왜 뽑았어? 그러면 어차피 이걸 줘야 돼 그 사람한테. 그래? 왜 이렇게 주는 거 아니지? 아니 아니 가져가는 거지. 아 그렇네. 아니야 내가 여기다 옮겨 적은 거지. 그게 더 빠르지. 왜냐면 그럼 그대로 이메일 보낼 수 있어. 바로. 근데 또 어차피 옮겨 적어야 되긴 하니까. 어차피 하는 김에 아 뭐 1을 2번 하냐 이거지? 지금 뭘 해도 3번 해야 돼. 오케이 그럼 이게 지금 빠르다는 거지? 그럼 이게 더 빨리 바뀌어놨다. 최단 일 안 돌아가려고 지금. 아니 당연히 이게 저기요. 이만큼 아직. 우와 미쳤다. 그래서 내가 어제 숨이 툭툭 막혔다니까 갑자기. 자 170마다. 지우개가 없나 근데? 지우개가 없네. 지우개 이거 밖에 없어. 내가 왕 지우개 사볼게 내가. 아유. 아유. 아니지. 볼트맵 끝났어. 아유. 아니지. 어떻게 해야 돼. 아유. 아유. 나 그러면 되게 진짜 밉게 이거 두 마디 해줄까? 두 마디 술로. apare지 봐. 아유. 근데 70자분은 8번 터야 된가? 어. 생년이니까. 더 부를까 이게? 소진이 왔대 왔대요? 이게 부른다고 악보를 같이 부르는 그런 사람들 아니냐? 아니면 이것도 돌아왔었겠다 그건 너무 써놨다는 거 아니야? 보통 누가 이렇게 주면서 악보를 이렇게 다 적으세요 누가 그렇게? 그렇진 않긴 하지만 우리는 보통 목표 쓰란 거 아니잖아 일단 여기까지 적자 진짜 최대 1등 동안 소리를 내는 거지 내가 더 막 하면 내가 더 안 내면 큰일인데 이거? 알았다 알았다 수지키 따는 최대한 더 크로만 우와 아이 지금 왔습니다 마스크예요 짜자잔 쌍쌍쌍 음 보입니까? 이건 살짝 보이듯 안보이듯 아 됐어 이거는 여름이니까 아 이뻐 아 완전 마음에 든다 베리나이스 이제 내일 연주자들한테 먼저 나눠주고 이거 근데 팔아도 될 거 같지 않아요? 어? 아 진짜 아깝다